실규 형이 바이크를 또 가지고 나갑니다. 제 바이크는 저 문을 통과 못해가지고 못 들어와요. 안으로. We're going to desert. 진짜 웃긴 형이야. 왜 저래. 왜 저래. 아 진짜 코미디언이야. 생각해보니까 다니엘이랑은 바이크를 내 거 텐더몰에서 탄 것 밖에 없네. 그때 조제하에서 저기 산에 잠깐 올라간 거 빼고는 실비 형이랑 많이 탔구나. 실비 형은 90km 이상으로 달리진 않아요. 그래서 실비 형이랑 다닐 때는 기여를 차지면 괜찮은데 저 형은 사십니다. 아 비주얼 한 번만. 제가 찾죠. 귀신같이 찾았네. 아니 기름통에 기름이 낭창낭창하고만. 왜 이렇게 기름 넣어야 된다고. 사람마다 달라 이렇게. 아 뜨거워. 앗 뜨거워. 얘네들은 여기 도로 주유소에 있어서 만난 애들인데. 엔진에서 열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발을 젤리캔에 올리고 한쪽 발은 엔진가드에 올리고 와 진짜 뜨거워 지금 30도인데 왜 이렇게 덥지? 여기 지금 잠깐 뭐 좀 사려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코레! 주누비! 내 미드남! 이 아저씨는 얼굴이 빨갛이네 낯설하셨나? 아 여기 술 못 마시지 아 얘 너무 귀여워 머리가 너무 멋있다 이게 조기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타게 어 또 오늘 와 동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른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확실히 문화가 어른들이 어른이랑 애들이랑 뭐 크게 그런 격을 안 두는 거 같아요 나이가 한참 위인 할아버지가 한 20대도 안 돼 보이는 애한테 막 이렇게 가슴에다 손 대면서 인사하고 애기들한테도 되게 정중하게 얘기해요 귀찮게 하지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 되게 정중해요 여기가 지금 뭔지 모르는데 한번 구경해 보려고 왔습니다 아랫노 살람 마샬라 마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장작을 좀 사야할 것 같은데 아저씨한테 장작을 좀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비가 잘 안오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여긴 요거 하나만 있어도 밤새 타지 않을까 싶은데 불을 펴봤어야 알지 어 여기 뭐있다 소있다 소있다 잉? 아우 저 콧잔등에 파리 새끼들 야 어디갔어 톡까지로 가셨구나 띠 띠 띠 띠 아우 두개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그때 캠핑 갔던 곳에 왔습니다 우리 캠프가 어디있어? 오케이 실비용은 사막에 갔다 왔을텐데 저렇게 감동이네 감동이 적어 나는 감동이 적어 나는 감동이 적어 나는 감동이 왜이렇게 적지 오케이 내가 가면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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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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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실비용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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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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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된다니까 으 이게 순간 한번 브레이크 잡는 순간 끝나는 거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끝입니다 여기는 으 으 으 으 으 으 그래서 전에 한 번 경험이 있었다고 이번엔 한 번에 했네 바람이 확실히 많이 끓으니까 등록할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저 오토바이들 타이어 보니까 완전 극악 무도한 깍두기들 저번 마지막에 왔을 때 저 도와줬던 형이 여기 또 있네 갑자기 너 저번 지지난주에 왔었던 애 맞지 힘든다 메시 내 삶을 saved 코넬 나를 보고 손실을 아는 여기를 또 다시 와버렸네 실비 형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 또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비는 안오는데 오늘 여기서 잘 수 있을까 오늘도 그때처럼 피곤해 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잘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모래투성이야 그래도 자야지 좋은 아침 산샤인 오늘 어떻게 되세요?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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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생겼어 좋은 아침 갑자기 비가 오는데 사람 몸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춥습니다 계획을 바꿔서 노르두지까지 왔는데 터키로 갑니다 기름 쥐어짜기 1km 갈 수 있는데 내리막길이라 지금 시동 끄고 두바이 번호판을 살고 있는 아일랜드 아이레이션 노일리형과 함께 캠핑으로 떠납니다 안녕